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말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구원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할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거기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오래전에 말씀을 하셨었어요 네 백성이, 네 후손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있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난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도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번성하니까 거기 위기감을 느낀 애굽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이 애굽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되고 가난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계속 거기서 어려움이 없으니까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이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굉장한 거기서 박해를 받게 됐는데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파에게 죽이라 또 그래도 안 되니까 다 이제 나중에는 물에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민족은 계속 더 번창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애굽에게 큰 그런 어떤 이스라엘 민족으로 인한 걱정이 그들에게 생겼습니다 염려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한 사람을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태어나게 하고 또 모세가 이 나일강에 던져졌지만은 애굽의 왕 그 바로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떠내려온 그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측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게 하셔서 이 유모를 구하는데 미래암이 이제 그 모세 친어머니 요괴벳을 데려와서 바로의 공주가 내가 너에게 싹스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젖을 뗄 때까지 키워주라 이래서 모세가 다시 어머니의 품으로 가서 젖을 뗄 때까지 신앙 교육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젖을 떼고 나서 바로의 공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웠지만은 그 어렸을 때의 신앙 교육이 이 모세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서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택한 자요 그래서 고통받는 내 백성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0세가 됐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굉장히 이게 어려운 거라 했잖아요 자기를 나의 공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자기를 건져가지고 그 정말 친아들보다도 더 진한 사랑으로 자기를 키워준 양어머니를 배신하고 이제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였지만 모세는 믿음으로 그런 결단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크게 여겨서 결단하고 이제 민족을 구원하러 갔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제 세상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런 것은 공부를 많이 했지만 무슨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일꾼을 세워놓고 그런 교회들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재력이 있거나 어떤 좀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그런 연륜과 이런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교회 중직으로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장노님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굉장히 그 교회가 크나 큰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요 절대 주님의 일은 어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한 지난주에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이 영어를 못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쓰시질 못했어요 조용기 목사님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영성이 더 뛰어나고 설교를 더 잘하고 더 훌륭한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는데 왜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쓰지 않나요? 물론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깨어진 사람이 죽었다 깨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었으니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영어를 그렇게 모국어처럼 유창하게 잘할 수 있도록 가서 영어로 설교하고 일본에 가면 일본어로 설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준비해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쓰신 것은 베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헬라의 그런 철학과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고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테네에 가서 아덴이라고 나와 있죠 철학의 도시에 가서 설교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 거예요 모세는 그런데 영적인 준비가 안 돼서 실패를 하고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영적인 준비가 안 되고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자기는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는 안 보지고 영적으로 사람을 다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미대한 광유로 도망가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또다시 거기서 모세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애국의 바로의 궁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대한 광야에서 양떼를 이끌고 그 양을 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는 산에서 들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세상적인 공부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이런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그런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이 40년이나 여러분 흘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그래서 이제 6의 사람이 0의 사람이 된 거죠 놀라운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그런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돼요? 고난을 통해서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안 하지만 이렇게 보면 참 사람이 똑똑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느냐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깨져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석이 이제 여러분이 배우게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와서 광연할 때 반석이 깨어지니까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생수가 나와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본 이 반석은 그리스도니 그랬죠 예수님이 10장에서 깨어지셔서 거기서 영혼을 살리게 됐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깨져야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되고 성령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주의종이라는 사람들이 깨지지 않고 그대로 다 살아있으면요 절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대한 광에 도망쳐서 거기서 40년 동안 이런 연단의 시간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더 큰 고통이 오게 되었어요 그게 오늘 8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협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여기 이제 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구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며마 탄시가며 부르지지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며마 부르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네, 여러분 보세요 전에 그들이 고생 땅에 살면서 고통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겠죠 그런데 이제 애굽에 그 뭐냐면은 막 엄청난 그 왕이 고된 노동을 시켜요 그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만들게 하고 엄청난 고역을 시키면서 학대를 하니까 탄식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부르지죠 부르지죠 그러니까 부르지지니까 하나님께 그게 소리가 그 기도가 부르지는 소리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겠죠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지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후배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뭐라고요? 들으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소리, 그 신음한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한 소리, 고통소리도 기도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사정을 누가 아무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후배게 세운 언약을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자, 2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은 우리가 간절히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더욱 심한 학대와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어떤 정말 하나님을 찾고 더 가까이 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그래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미대한 광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훈련했던 모세 이 모세가 양을 끌고 미대한 광역에서 호랩산이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호랩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가시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희한하게 불이 붙으면 이 나무가 여러분 타야 되잖아요 안 타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고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네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그러니까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출협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대한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때를 광역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랩의 이름에 계속 있겠습니다 요하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계속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고 하니 그때 요하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이제 하나님의 음성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말로 이거를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소명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사는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은 달라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영상을 보내주시고 오늘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는데 전두환 대통령의 둘째 아들 전재웅 씨가 신학대학원을 이번에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공부를 시작했다고 그게 이제 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보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극동방송을 초청해가지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담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신학대학 갔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뭔가 예전에 땅을 팔아가지고 그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는데 이제 오늘 제가 그걸 검색을 해보니까 땅을 판 것이 있었는데 그 땅을 세금을 제대로 안 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구속이 돼가지고 그 세금 안 내는 것만큼 노역을 해서 2년 8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감옥에 갔을 때 그분 말로 어떤 종교방이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새벽에 출근하려다 붙들려가지고 가서 구속돼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찬송 소리가 들려오는데 찬송을 잘 부르지는 못하는데 그걸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분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교회를 언제부터 다했냐 그런데 거기 감옥에 가기 전에 자기 부인이랑 교회를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이랬었는데 막 깊은 이런 체험과 믿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떤 그런 심경의 변화가 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하니까 자기 부인이 엄청 반대하고 우리 같은 죄인이 이 지금 사람들 앞에 교회 간다는 것마저도 지금 뭐한데 당신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해가지고 막 엄청 싸우고 반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에 이 신학대학을 이제 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대학원을 입학하기 전에 가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가서 그렇게 말했더니 나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됐다고 그런데 보니까 거의 나왔더만 전두환 대통령이 지금 양치질하고 나서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치매 현상이 있어가지고 기억을 아주 못한다네요 그런데 아들이 내가 신학대학원 가서 이제 앞으로 목사가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 네가 그 한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 아버지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서는 참 나쁜 사람으로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 아버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잖아요 그분이 뭐 옛날에 도망갈 때 이렇게 뭐 노태우 자기 이제 동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백담사에 가서 좀 오래 있으라 해가지고 그 불교신자 그쪽이 그 처갓집에 그래가지고 백담사에 가 있던 사람인데 아들이 신학대학원 간다는 게 굉장히 기뻐하고 네가 그런 목회를 하면 나 교회를 나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런가 이거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욕했던 사람은 저 못된 놈 사람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은 오히려 지옥 갈 수도 있고 저 죽일 놈 살릴 놈 했던 사람은 예수 믿고 용서받아서 천국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함부로 뭐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쾌자가 되는 것은 어때요 내가 사실 가고 싶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돼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이 요즘 제가 보면 문제가 한국교회 질적인 저하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의 목회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런 어떤 영혼을 구원한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사하다가 어떤 거 하면 저 신학교 가겠습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또 신학교 또 신학교 제대로 배우지도 않는 이런 데 가서 속성으로 해가지고 목사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교회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고 사회에 이런 어떤 교회에 대한 그런 신뢰도가 엄청 추락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원인이 그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서 소명이 없어서 꼭 이 소명이라는 것이 잘 배우고 꼭 이래하면 소명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목회자가 되려면 반드시 이 교회에서 단임 목사에 그런 어떤 추천서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이런 몇 명 정도나 이거 왜? 그런 거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저희 교회에서 꼭 교회 여기서도 제대로 집사생활도 못한 사람들이 이 뭐냐면은 아니 인격이 제대로 안 된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신앙인으로서 그것마저도 부족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꼭 안 돼야 될 사람이 돼가지고 막 목회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가능하면 될 수 있으면 목사가 되지 마세요 저는 그래 내가 목사하고 싶어하고 하는 거는 이건 영혼을 살리고 죽이는 건데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 있잖아요 그냥 내가 평신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성기면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어떤 리더가 돼가지고 목회자로서 하면서 영혼 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이거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함부로 그걸 너무 쉽게 반드시 뭐예요? 소명이 부르심이 있어야 돼 모세가 여러분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호랩산 떨기나무에서 모세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주의 종이 된 거죠 그래도 막 안 하겠다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모세를 부르시고 너 선고선 거루관 땅이니 네 발에 뭐를 벗으라겠어요?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그래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 선고선 거루관 땅이니까 신을 벗으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 네가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 땅 저 땅 다닌 이런 불이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선고선 거루관 곳이니 하나님이 임재한 그곳이니 너는 그것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때 묻은 그것을 벗어버려야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내 선고선 거루관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것은 너의 이런 부정하고 더러운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의미요 또 하나는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의 권리와 모든 이것을 다 그걸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룻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룻이 흉년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모합당으로 갔다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죽었죠 집에 과부들만 셋이 있었는데 도저히 그 땅에서 못 살겠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라는데 이제 며느리들도 따라온다니까 너희들은 돌아가거나 그렇게 하는데 그 동서인 오르바는 가고 룻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그때 추수를 할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효부인 룻이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가서 양식이 없으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대요 가에 남은 거나 떨어진 걸 다시 줍지 말아라 그랬어요 왜? 개기나 고아나 이방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절대 다 가에 남은 거는 배지를 않는 거예요 그 추수하는 데 가서 룻이 이삭을 줍다가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났어요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보아스는 여러분은 어때요? 이 나오미의 가까운 친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뭐가 있어요? 그 집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준 기업 땅이 있죠 이 땅이 있는데 지금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걸 물려줘야 되는데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물려준데 그 사람이 여기 집안에 있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나는 첫 번째 아이는 이 집안의 아이로 올려가지고 이 기업을 이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이 옮겨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나오미가 이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오미는 물론 자기 말할 것도 없죠 아니 그 룻은 그런데 보아스가 그렇게 말해요 나보다 너에게 더 권리가 있는 가까운 친척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면 할 수 없고 그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서 이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룻이 마음에 들었는가 장노들이 있는데 딱 보니까 더 가까운 친척이 오는 거예요 가서 말합니다 이게 나오미의 며느리 너 모합 사람을 아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네가 그하고 결혼을 하면 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하겠다 하더니 그러면 네가 아기를 낳으면 거기서 첫 번째는 그쪽으로 올려가지고 이걸 줘야 돼 이렇게 하니까 난 안 한다고 네가 그러면 하라고 해 그러면서 뭐를 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갖다 줘 신발을 이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으라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오늘부터 권리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양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게 있어야 돼요 저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깨닫고 나서 어느 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신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다 썼어 그 어떤 이렇게 종이에다 써가지고 오늘부로 저는 나의 모든 주권 그리고 내 안에 그리고 제게 있는 모든 것 자녀 이런 거 다 하나님 앞에 주권을 다 이걸 이제 양도하고 이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나도 이제 모세처럼 주님께 부른받았으니까 그래야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신을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더러운 것을 벗으라 그다음에 너의 권리를 양도하라 그다음에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오늘부터 내 종으로 살라는 걸 왜? 그 당시 종들은 있잖아요 발에다 신을 안 신고 살아 그러니까 종으로 이제 오늘부터 너는 내 종으로 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이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완전히 다 벗어야 되잖아요 권리를 양도하냐 내 생각 뜻대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미대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하고 준비가 된 이제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래 준비가 됐지만 하나님께 완전히 네가 권리를 양도하고 너는 내 종으로 이제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40년 동안 자아가 깨졌습니다 인내를 배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쓰신 일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계획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창세기 3장 6절로 8절이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데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메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안 부르지즘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난족속, 핵족속, 아무리족속, 브리스족속, 희족속 여부수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걸 이제 모세에게 가르쳐주죠 애굽에서 바로의 종로라며 고통받는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의 열조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한다 그걸 가르쳐주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괴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 그런 걸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른받아도 무조건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더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창세기 아니 추리국기 3장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신이 내게다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이제 우리가 소명이라는 게 있고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이거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는 것을 소명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세 가지를 꼭 알아야 돼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신 걸 알아야 되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 내 은사가 은사를 따라서 섬기니까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왜 이 직장에, 왜 이 교회에, 왜 이 자리에 두셨는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고 뭔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메색 도상에서 거꾸로워졌어요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랬죠 그때 내가 이제 무엇을 하려니까 물어봤죠 그러니까 너에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 성 안에 들어가며 이를 자가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뭐를 했대요 사명을 아나니아를 통해서 와서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너는 이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면서 가서 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거 알아 사명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주님을 섬겨야 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 출입기 3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안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이 물어볼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너를 보낸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할까요 물어보면 누가 보냈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여기서 보여주는 영원하신 자존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홀로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자존자 스스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분이 여러분은 어떤 분입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하 곧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미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원약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하라 이런 거예요 거기 이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하냐 스스로 계신 분이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사명 받았으니까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명 받고 사명 받았다고 해서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불러서 사명을 주시면서 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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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전 목사님 주일학교 담당이죠 그럼 주일학교 하면 너 주일학교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주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다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거기 여러분 이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어떻게 가서 이걸 하라고 하는지 말씀하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노들을 모으고 먼저 이스라엘 장노들을 모으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기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또 계속 있겠습니다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에 내어 적과 꾸려는 땅 고 가난족속 해족속 아무리족속 부리족속 희족속 여부수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여기 보니까 먼저 장노들을 불러가지고 장노들에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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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하라겠죠 장노들을 불러서 먼저 백성들 다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의 장노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그 다음에 보십시오 장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번에 애굽 왕에게 갈 때는 어떻게 가라고요? 장노들에게 말하고 장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장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겠죠 자기 혼자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계속 보겠습니다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지 다 가르쳐줘요 네가 가서 우리가 광야로 와서 사흘길쯤 가서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이렇게 애굽 왕에게 말하래 다 가르쳐주잖아요 지금 어떻게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도로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미 자기 집에 거려하는 여인들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 보니까 나갈 때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돼요? 딱 쫓겨가듯이 나가는데 이웃 사람에게 의복을 달라고 금폐물 은폐물 다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가지고 나가래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 주신다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하라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물어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의심 받으면 있잖아요 자기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하겠다는 사람이야 또 사명 받았는데 사역을 이제 가서 해야 돼 일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또 내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이것은 목회장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고 그렇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효과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표족을 보여주신 목적 네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대답을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니라 아니 모세가 뭐라고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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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해 그래서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모세가 대답을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그렇게 해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하나님 내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럴 겁니다 안 믿어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 다시 2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메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메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나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제 첫 번째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준 첫 번째 표적이 뭐예요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뭐라 하겠어요 땅에 던지라고 딱 던졌어요 그때 이걸 뭐로 돼요 뱀으로 팍 뱀으로 돼가지고 그러니까 가서 이거 어때요 뱀인데 뭐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잡으라고 해서 꼬리를 딱 잡았더니 이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첫 번째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가 다시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다음에 네 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거기 보겠습니다 손을 여호와께서 이러시니 네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어요 넣다 내서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나병 문동병이 생겼어요 누가 좌해졌어 다시 이제 보세요 7절 이러시되 또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넣었다 다시 손에 품었다 내보니까 어때요 본래대로 돌아왔어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뭐가? 피가 되리라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됐다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이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 뭐였습니까? 모세가 양을 칠 때 양을 칠 때 양을 돌보는데 또 이리가 나타나면 보호하는데 이런 뭐 이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또 힘들 때는 지팡이 짚고 다니고 읽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이게 뭐가 됐어요? 능력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역사를 삼가리 솜호는 막대기로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턱뼈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사가 보면 그랬죠 다윗이 여러분 물멧돌 다섯 개 주워가지고 호주머니에 던져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 골레스를 쓰러뜨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해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여러분이 별볼 일 없게 생각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합니다 모세가 날강 물을 쳐버리면 날강 물이 피로 변하고 흙을 날리면서 그걸 쳐버리면 다 그거 이로 되고 막 지팡이로 치기만 하면 이 별볼 일 없던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별볼 일 없는 것 같은 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우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 같은 별볼 일 없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제 깨어지고 나니까 전에는 깨지기 전에는 자기가 애국에서 공부도 많이 했고 무술도 단련하고 전쟁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내가 가서 내 동족을 구해야 되겠다 했는데 저는 하나님은 깨지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준비가 되지 않으니까 안 쓰셨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팍 깨지고 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고 변화의 시간들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가 뭐 이런 것으로 재능으로 나 잘할 수 있어 이러면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내가 잘났어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하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될 때 정말 이게 되어지면 이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자기가 자기 힘으로 잘나고 똑똑히 내가 대단한 사람인처럼 이런 사람은 절대 안 써요 막 깨져서 정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야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해가지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별볼일 없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니까 너 그러지 않나? 난 가서 말해도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가 너를 보낸 것을 증명해 줄 거야 이 표적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지고 소명의식이 분명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가라 하니까 그래도 뭐뭐뭐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도와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도 모세가 좀 못 믿었는가? 손을 가슴에 넣으라겠죠? 품에 넣었다가 딱 빼보는 게 뭐가 됐어요? 문둥병 다시 넣었다가 빼는 게 깨끗해졌어요 그 당시 문둥병은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해서 미리 그걸 발견한 사람들은 문둥병을 지금 문둥병 걸린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손을 넣었는데 문둥병이 생겼다 그런데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사라졌어요 치료가 됐어요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거를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와 함께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니까 너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라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께 어떤 소명을 받았어도 막 뭘 일을 하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막 이런 경우 많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나 못한다고 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돼요? 표적을 보여주신 건 그에게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는 것을 또 확신시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가서 표적을 나타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을 그들에게 믿게 하리라는 그런 증거를 확실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손에 정말 하잘 것 없는 이런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도 모세는 어떻게 돼요? 취롭기 4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꼭 누구 같아요?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전도하라고 하면 뭐예요? 아니 목사님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아니 전도하라고 하면 어때요? 아니 나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말만 되게 잘하네 아니 전도할 때만 말을 못하지 다른 데 가서는 말을 그렇게 잘해 말을 못하나 어떻게 말하냐 아니 목사님 뭐라고 어쩌게 하죠 막 이러면서 아니 그거 놔둬봐요 성경절 모세가 지금 여호와께 아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이야 참 하여튼 하나님 앞에 계속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를 보내면 저 사람들이 안 믿을 겁니다 안 믿을 거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표정을 보여서 확신을 주니까 또 뭐라고요? 나는 원래부터 말을 잘 못하고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막 또 하면서 핑계를 또 대잖아요 우리도 주님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아니면 목사님 저는 그거 못해요 그거 자신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제가 할 줄 알아요 나는 전혀 그런 손질이 없어요 막 이러잖아요 전도하라면 어때요? 아휴 목사님 저는 가서 사람 앞에만 가면 입이 딱 굳어가지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다른 데 가서는 왜 그렇게 말을 잘해요? 아 이게 모세가 우리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세가 막 그렇게 핑계를 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러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께 막 핑계 대지 말 못한다 하니까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핑계대지 마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래요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친다고 그런데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 진짜 아니 하나님이 내가 네 입교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 다 줄 거라 해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가 좀 이것 좀 해라 저는 뭐 주님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이거 뭐 하고 하니까 다른 사람 좀 보내세요 보낼 만한 자 여기 보낼 만한 사람 좀 보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내 이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 놀아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님이 이걸 하라는데 뭐 말을 해야 될 거냐 말을 못 한다고 하면 돼 하나님이 말 잘하는 사람을 동역자로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냐 그건 좀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주님 나는 돈이 없는데 돈 좀 많은 사람 좀 하나님 일을 시키세요 그러면서 나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께 어떻게 해요? 돈 많은 그러면 그걸 하려고 하면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돌자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돈도 없고 이거 하려면 돈도 많이 드는데 하나님 나 말고 다른 사람 돈 많은 사람 좀 시켜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입이 뻣뻣해서 말 못 한다고 막 둔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 잘하는 누구요? 그 형 아론을 보내준다 지금 아론하고 헤어진 지가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됐죠 수십 년 됐어요 애국에 있을 때 미대한 방향으로 도망쳤으니까 그것만 해도 40년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모른데 하나님이 필요하면 딱 그 시간에 만나게 해 주시고 보내주세요 아멘 계속 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이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 다음에 한 번 또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오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뭐 하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핑계대지 말아라 주의를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는지 몰라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는 돈이 없어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저는 나이가 먹어서 저는 말을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재능이 없어서 별별 그런 핑계를 다 대요 주님이 뭐라고요? 핑계대지 말아라 한 번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요?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다시 크게 나올 때 주님이 뭐라고요? 핑계대지 말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몸이 안 좋아서 힘이 없어 그럼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그 몸을 고쳐서 건강해 주시든지 아니면 건강한 동육자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들어간 일을 하나 못한다 하지 말아요 하나님 물질을 가진 사람을 동육자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나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은 내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모세가 뭐만 보여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고 뭐만 보여요? 자기 자신만 본 거예요 내가 말도 못한데 내가 어떻게 가서 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막 이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안 돼 그런데 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라고 하면 부족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역사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한 데 되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아멘? 이제 16번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명을 받아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는 모세 40년 전에 모세가 애국에서 어떻게 돼요?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디언 광야에서 이두로의 양을 치면서 거기서 연단을 받고 영적인 준비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준비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랩산 떨기나무에 부르셔가지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애국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누구하고 헤어져야 돼요? 이두로하고 4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두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국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두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하께서 미디언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국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낳게 태우고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무슨 지팡이에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세가 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이두로하고 헤어져야 하는데 이두로하고 4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헤어지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성경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제자를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나로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겠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나 형제나 처자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겠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반대한 것 때문에 주의종이 길을 못 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오늘 제가 어디에 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18살이 교회를 갔다가 21살인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주의종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런데 해양대를 다녔는데 부모님한테 가서 부모님이 부모님한테 해양대에 중퇴하고 신학대학원 가야 되겠으면 했더니 부모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망치를 들어가지고 때리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의 소원이 원래 그 마도로서 이런 것을 동경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 한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종이 길을 못 가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못 가가지고 나중에서 가게 된 그런 걸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주의종으로 부름을 받거나 주의일을 할 때 그걸 막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그럴 때 그걸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직장생활하다 주의종 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 난리죠 왜 편하게 직장생활을 돈 벌어가지고 네 아내랑 편하게 살지 왜 복사되려고 하냐 저한테 엄청나게 아주 나무라고 엄청 힘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도 어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확실히 받았거든요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응답을 딱 받았기 때문에 아버님이 반대하고 작은어머님 반대하고 어머니 반대하고 누가 반대해도 여러분 어때요? 그거 안 돼 확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의종의 계획을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여기 모세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아내 시뽀라와 두 아들 데리고 모세가 이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장인과 헤어져가지고 애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추록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모세가 가다가 이제 길에서 어디 이제 해가 젖던 모양이 숙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지금 사명 간당하러 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왜 그랬는가? 25절 보겠습니다 시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는지라 그때 시뽀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래 때문이었더라 네, 25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말씀하셨죠 그 후손과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인데 언약의 백성의 표정으로 반드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여드레만에 뭘 하라겠어요? 할래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자의 아이들 꽃이 끝에 살 부분, 표피 부분을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할래예요 그런데 할래를 행하라고 했는데 모세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미디안 거기 살면서 이드로의 딸인 히뽀라고 결혼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뭘 안 했어요? 할래를 안 한 거예요 할래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그 고통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구해서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금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를 거기에서 할래를 안 한 것 때문에 그 자식이 안 한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내가 뭐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면서 막 인간적인 방법을 한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할래를 받아야 하는 거 안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뻘하고 깜짝 놀래서 돌칼을 갖다가 아들들 잔놈들 깨서 꽃이 있는 데를 잘라서 어떻게 돼요? 그 포피를 갖다가 남편을 던지면 당신은 나에게 피남편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고통이 너무 심했던지 나중에 보니까 시뻘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요 그럼 모세만 가 모세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할래는 언약의 백성의 표징이죠 그 이야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몸에? 할래가 있어야 돼요 그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메? 구약 시대는 몸에 육신에다 할래를 행했어 그게 언약의 백성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약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그런 후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후사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거기 이제 27절부터 금방 끝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7절부터 요하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메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냥 봐요 모세가 요하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요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모세하고 아론하고 헤어져서 40년 동안 있어서 어디서 어떻게 뭐 하는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애국으로 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를 도울 동역자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형 말 잘하는 아론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때요? 지금 모세가 애국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역사 아니 아론에게도 역사해가지고 너 지금 네 동생 모세가 내가 명령을 감당하게 오고 있으니 어디로 가거라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딱 만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서 타이밍이랑 있는데 정말로 절묘하게 이루어져요 그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믿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보낸 증거 한번 보내시면 증거 한 거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러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권한을 살피셨담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안 믿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백성이 믿었잖아요 장로를 만나서 하고 이적을 행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믿어 여러분 보니까 어떻게 안 믿을 거라고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바로 앞에 선 모세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가서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열 가지 재앙의 의미 또 재앙의 목적 쭉 해서 계속 이어서 다른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